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는 있나? 교폭력, 그만해. 그만하라고! 우리 회사 어디 갔어? 어디야? 어디 갔어? 아, 전화 좀 받아! 아, 예, 사장님. 어디 가셨을까요? 어떻게 살아남긴. 스스로 버텨야 해, 이 세상. 이걸로 다 없애버리면 끝나던 거야. 내 얼굴이 무기다, 이놈들아. 너를 지키려고, 어디고 가야 되죠? 나의 아이템야 해. 우리의 지키러가. 나의 아이템야 해. 저의 지키러가. 내 파이팅! 내 파이팅! 어? 어? 한글자막 by 한효주